덤벼 이 자식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떤데 어떤데 좋아요와 구독 스킬하러 갑시다 화이팅 저렴고 저렴고 해줄게 były 그 reflects 목소리가 나거든? 오른쪽에서? 옥상에 하나, 옆집에 하나 던질 게 없다 얘말고가 옆에도 있네 아 죽었구나 옥상에 토끼 한 명 있었어 오른쪽에 한 명 왔었어 어디서 봤냐면 여기 노란 필넛 한 명 지금 봤었거든 지금 여기 미끄럼트 있겠다 싸운다 어디 붙어볼까 아 깜짝이야 불꽃보고 집 안에 있는데? 아 깜짝이야 얌자 이곳은 날이 갱 아니야 집 밖으로 갱 vienen 빨리뽀로 그곳으로 해운소 같은데? 아니, 바로 어디까지 왔는데? 나 있어요. 퍼밍 좀 해야 되거든? 해운소 일단 버리고? 잘 쏘는 거 아닌데? 그냥, 난... 저기 있다고... 왜 안 맞았어? 이게 안 맞는... 말도 안 돼. 아니... 나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... 지네끼리 싸운다. 완전 숙였어. 숙였어, 숙였어. 잘 쐈는데 이거 숙였어. 아니, 방금 못 쏜 게 아니라 제가 숙인 거야. 바보야. 아이템 줍느라고 고이가 숙여졌단 말이야. 어디 갔는데 그래서... 야, 덤벼. 맞다잇 갈 거야. 여기 바다. 덤벼, 이 자식아. 어, 그렇지! 그렇지! 어떤데? 어떤데? 개무서. 아, 글로 가면 안 되는데... 아니, 오빠 원래 잘한다니까. 잘 하는데.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그렇지 아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 보인다 보인다 아 진짜 SR 그렇게 안났네 어디 갈까? 이런데 하루 짱끽했는데 밖에 딱지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위에 화면 무조건 있을텐데 집에도 있을거 같고 열두명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안되겠다 여기 자리가 다 별로야 여기만 클리어 시키고 안돼 아 술탕 못들어오기 닫아놓고 발소리 좀 집중해서 뒤엔 없는거 쟤는 내가 잡아야겠다 4명 킬이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무리하는거야 킬이 부족할 수 있어 사람 머린줄 알아 3 4 뱁 4 5 이제 일때만 버티면 콜링 콜링 5 4 뱁 5 여 배타 아.. 영구참 나뭇까지 왔는데? 못봤나본데 저러고 있는거 보니까 아이고 타이밍 놓쳤다 예쁘다 조졌어 조졌어 아 나이스 GG 아 너무 쫄아서 못쌌다 얘가 갑자기 머리 헤드만 날릴까봐 나이스 지붕은 생각 못할 수도 있지 얘 밑에만 보고 있었으면 나이스 1코인 성공 꽃잎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